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래서 너의 친구는? 그 사람이시구나. 뭔가 이런 사람에게 상담을 해야 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다.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요. 오늘이 또 한참 잘iami. 저는 이곳에 두 분을 같이 찍어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이곳에서 푹 새우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이곳에서 잠시 물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. 또 한참을 제거하는 곳에 나있어요. 이제 생선을 찾아봅니다. 다른 곳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